내 가슴은 너를 향해 뛰어 네가 보고 싶어 네 여러분들 벌써 벌써 저 대현이가 데뷔한 지 8주년이 되었습니다 예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또 이렇게 또 나이도 먹고 또 이렇게 뜻깊은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어 정말 8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10주년 또 20주년까지도 쭉쭉 성장하는 대현이가 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새해자였습니까 또 설날이고 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연인분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새해 설날 보내세요 8주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